사진 사진이에요? 아까 그렇네 생각난다. 그렇네 그거 왜 한 거야? 아니... 뭐? 뭐 그럴싸하옵니다가 아니고... 이거 찍어줄까? 내가? 내가 찍어줄게. 그럼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? 진짜요. 내가 찍어줄게. 그럼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? 그니까 이렇게... 저렇게 말하면 안 할 수가 없다. 언니! 은지 언니! 어! 맥북으로 노래 한 번만 틀어주세요. 틀어도 돼요? 그럼요. 이건 미션 아니에요 진짜로. 그래? 잘했네. 어? 마카레나? 야 너 뭔지 한 번만 보여줘봐. 뭔데? 아니 스타쉽 사장님이 그 여기 이쪽에서 우리랑 계속 찍으라고 아빠가 계속 주는 거지.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니까. 미션 아니야? 송치민국? 어? 미션 아니야? 송치민국?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. 저도 잘하는 미션이야. 이거 진짜 아니야. 이거 미션이 아니야. 제발요. 근데 봐봐. 이게 진짜 아니지. 아 이거 진짜 아니야. 아 내가 카카오톡을 봤어. 대표님 카카오톡을. 아니 내일 아침에 이게 미션이면 난 너무 무서웠어. 그럼 나는 근데 그냥 짐 싸서 한 번만 할게. 오케이. 제발. 알았어 알았어. 이거를 유진아 우리가 너무 염치 없어서. 관심 없다는 듯이 멀리 멀리 서 있는 거 어때? 그냥 이거를 맥북으로 켜놓고 얘 여기처럼 이 영상처럼 이렇게 그냥 좀 어색하게 서 있죠. 그럼 유진아 봐봐. 짧게 해도 돼요? 나 그러면 좋은 생각 났어. 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. 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. 앞에서 나 지쳤어. 나 이거 미친 거 같아. 이거 병이야 나도. 우리가 다 같이 해줄게. 근데 마카레나를 왜 찍는 거야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니까. 마카레나를 왜 찍어? 아예 상관이 없는데 왜 찍는 거야? 근데 약간 그 옛날 거를 막 따라해서 뭔가 아 이거 원래 노래 이거 칠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? 어 할 수 있어. 간다. 둘. 목표정. 목표정. 넷. 둘. 셋. 넷. 둘. 둘. 우리 진짜 귀여운데? 귀여운데? 분디가 이랬어. 일단 언니 조심해. 아 괜찮은 거 같아. 유진아 이거 보내봐 일단. 안 되면 다시 찍어. 둘이 핫도그 미션 아니겠지? 언니 제발.. 아 제발요. 아 제발요.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하나씩만 갔다 올게요. 쟤 화장실 왜 가? 쟤 화장실 왜 가? 쟤 화장실 왜 가? 문 열고 싸. 문 열고 싸. 문 열고 싸. 문 닫아. 거기서 문 닫아. 앉으면 안 돼. 앉으면 안 돼. 예수 피디님 피디님. 영상 좀 봐주세요. 뭐해? 영지야 뭐해? 달라고 도르바라 미리마카레나 이 복바라 기리만의 미리마카레나 아니 영지가 이상한데요. 이상한 짓 하나씩 해야지 기상 시험인데. 기상 시험인데. 피디님이랑 내 통화 한번 해야지. 야 미미야 너 양말 있냐? 왜왜왜왜? 아 양말 하나 있으면 좋은데. 나 양말 다 신어가지고. 아 그런데 양말이 없어 양말이 없어. 이번에 저도 양말을.. 양말 내 거 줄까? 어 나 빌려줘. 하나 말씀해. 흰색? 어 흰색이면 좋아. 잠깐만 내가 줄게. 감사합니다. 어 잠깐만 양말을 근데 왜 빌려? 양말을 왜 신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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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을 왜 신어? 지금 신는다는 게 아니야. 내일 몇 시에 신는데? 아니 지금 내일 우리 저거. 그럼 내일 아침에 줄게. 그걸 내일 아침에 줄게. 어 내일 아침에 줄게. 아 진짜. 아니 양말도 안 빌려줘요? 내일 제가 옷을 입을 때 절 빌려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단락 그 물이 마른 기름 아까르나? 독스카락 이리겨라 기름 아까르나? 단락 그 꼬리. 너 뭐야? 왜? 너 왜 거기 밖에 있어? 안에 있을까? 안 들어오지 마. 나 밖에 있어? 영재가 왜 자꾸 밖을 돌아나니까? 영재야 뭐하지? 영재 뭐 숨겼어요 와 와요. 영재가 왜 자꾸 밖을 돌아나니까? 영재야 뭐하지? 영재 뭐 숨겼어요 와 와요. 떠나지 말아줘. 아까 여기서 뭘 찾던데? 아까 영재가 여기 있었는데? 같이 찾자 나도. 언니 언니 이래도 돼? 왜? 한 번만 봐줘 진짜. 부탁할게 언니 이렇게 되려고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아니요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한 번만 봐줘. 나 진짜 한 번만. 너 얼마나 힘든 거길래 이래? 나 그냥 울고 싶어 주저앉아서. 한 번만 봐줘. 같은 차지야. 한 번만 봐줘. 고마워. 미연 언니는 뭐길래 자기 거 안 하고 이렇게 남의 거에 미쳐있을까? 나는 지금 내 거든 안 하기에는. 아니요. 아빠 죽겠는데 미연 언니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? 아빠 죽겠는데 미연 언니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? 아빠 죽겠는데 미연 언니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? 이왕서 나쁘지 않아. 아 그래도 잠은 자야지. 언제 잘 건데 그래서 다들. 나 잠시. 나 지금 자려고 눈치 보고 있어 우리 하루처럼 자자 하나 둘 셋 얘 왜 자? 아 미치겠어 언니 박수 외쳐 왜 손쪽으로 자 왜 손쪽으로 자 언니 근데 왜 계속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거야 손쪽으로 짓는 거야 감독님 왜 저기서 계시지? 감독님 왜 저기서 계시지? 감독님 왜 거기서 계세요? 왜 거기서 계세요? 왜 뒷걸음질 치세요? 발가락 왜 들고 계세요? 발가락 왜 내리셨어요? 왜 웃으세요? 왜 이렇게 암증맞으세요?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? 100% 아 좀 자자 아무것도 못한다 좀 자자 아니 좋아 좋아 네 끌게요 나 자고 싶어요 자 그냥 자자 일어나서 하려면